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4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론 모잉 시뮬레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임은 현재 국내 수도에서 정식 등록되지 않아서 에픽 해외 개선과 VPN 기능을 이용해서 게임을 받아야 합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픽 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영상 제작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해당 게임이 정상적으로 스토어에 등록된 상태가 아니라 접속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으므로 접속 시 VPN 프로그램이나 VPN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토르 브라우저, 오페라 브라우저 등을 사용해서 VPN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접속 시 해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영상 설명란에 추가 놓았으니 이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게임 페이지에 해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받기 버튼 클릭해서 무료로 게임을 받겠습니다 결제 페이지가 나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주문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주문 내역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VPN 접속을 해서 게임 페이지 접속 및 게임을 받는 과정에서 캡처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CC가 되고 있는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캡처 단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페이지에 다시 접속을 해보면 바퀴 버튼이 라이브러리에 있으므로 변경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면서 무료 결제한 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피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 다운 메뉴에서 계정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게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굶지의 에픽 무료 게임 론 모잉 시뮬레이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